오랜만에 우리 조사님. 근데 이게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실콘이 30% 더 우세해 질이. 그래서 위아래 얘네를 끼우면 쭉 붙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실을 줄 가면 얘가 밀리지 않아. 다른 거는 막 밀려서 귀찮거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많이 가면 줄이 넘어간데 뒤로. 그런 것도 없어. 분명히 장점이 있어. 그래서 핑크를 내가 이게 핑크를 내가 입고 했는데 원래 야광하고 검정색이 있어. 그건 차차 인기도에 따라서 할 건데 무조건 질이 좋아. 중요한 거는 두 세트를 할 수 있어. 3,000원인 거 저렴하잖아요. 싼 게 절대 안. 질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다 검증된 건데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이 입소문이 모릅니다. 입소문이 나면 잘 팔릴 거야. 분명히.